일주일 만에 5억이라는 돈을 땄어요. 얼마나 행복했겠어요.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일주일 만에 땄으니까 그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. 카지노에서 돌아오는 순간 모든 일상의 행복이 사라지게 돼요. 열심히 한 달 일해서 월급 나왔어. 친구들이 기분 좋다고 한잔하자. 흥미가 없어. 일주일에 5억을 맛을 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이 그게 기별이 오겠어요. 아무 관심이 없어요. 집에 가서 애가 까꿍까꿍 재미있겠어요. 흥미가 없어집니다. 인간의 뇌는 큰 자극을 받게 되면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. 도박 중독이 무서운 점은 돈을 잃어서가 아니고요. 일상의 작은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. 어떻게 되었을까요. 그 발걸음은 다시 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결국은 15억이라는 큰 돈을 잃게 되었죠.